우리 다 팔렸지? 우리 완판됐나? 우리 CD 완판됐냐? 나눠일라? CD 한 장 드릴게요. 아시는 분은 얘기하시면 안됩니다. CD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. Better than nothing이 무슨 뜻일까요? Better than nothing. 어 누구? 네. 아 근데 좋아요. 네. CD가 굽는... 네. 들어가는 분은 Better than nothing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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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